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버건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댄서 실버건입니다 제가 캠핑을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빈이가 매일 저한테 자기도 데리고 가려면 엄청 징징거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캠핑을 한번 데려가면서 그냥 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빈이 몰카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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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GX 댄서 은총과 수빈이 친환경 소재 여성 속옷 브랜드 라메칼의 물쿠네 첫 런칭에 광고 모델로 채택되었는데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자연 속에서 어떠한 자세에서도 편안함을 감조한 포즈 촬영 댄서들의 광고 촬영 그리고 또 알고 있는 수빈이 하지만 모두 버티고 라메카를 모른 없는 브랜드 거꾸로 읽으면 몰래카메라 과연 수빈은 몰래카메라를 눈치챌 수 있을까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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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착한 척하네요 커피 타왔어 안녕하세요 우와 편의점에서 뭐 드실래요? 아 뭐 드셔 드시기는 지금 늦었는데 늦은 건 언니인가봐요 야 아주 재밌게 했는걸 저는 수빈이랑 6살 차이가 나는 같은 동기예요 그래서 되게 자매 같은 약간 되게 가깝고 친하고 편하고 한 동생이거든요 저희는 아주 친한 사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온다는 게 이거 사온 거야? 네네네 뭐 사와요 그러면? 어떡하지? 3시 반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2시 2시 도착인데 아 진짜요? 연락 드릴까요? 응 성하들 어 뭐라고 할까? 리카 언니한테도 은채 언니가 늦어서 아이 전화를 드릴까 그러면 리카 언니한테 연락드릴게요 그냥 리카 언니 성함이 뭐더라 김 리카 랑경 언니잖아 아 맞다 다일럭거 진짜 다일럭거 진짜 이거 편집 안 했어? 편집 편집 안 했어요 삐 삐 삐 광고 촬영에 대해서 약간 기분이 어떻고 소감이 어떻고 약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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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브로 가면 돼 맞지? 광고 촬영 우리는 뚠뚠 늦었어 뭐 왜냐구? 은채 언니가 30분을 늦었거든 아 빨리 광고에 대해서 빨리 얘기하라고 저 일단은 너무 떨리고 제가 은채 언니를 잘 챙길 수 있을까 진짜 열심히 해봐야죠 나 또 근데 생각해보니까 속옷 브랜드 그 광고는 또 처음인 것 같아 속옷 브랜드 광고에요? 응 속옷? 응 속옷? 근데 우리가 노출이 있는 게 아니고 아 속옷 브랜드지 어쨌든 이 약간 몸이 가볍다 자유롭다 약간 편안하다 아 아 배고파 까까까까까 까까까까 까까 없는데 아 저희 지금 이거 한번 할까요? 편의점 제가 뭘 사왔는지 궁금하시죠? 한 개도 안 궁금해 그냥 진짜 궁금하실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수연이라고 아니에요 어떤 포즈를 해야 돼? 근데 그쪽에서는 약간 특이한 걸 원했으니까 그냥 이런 건 진짜 모델 포즈인데 조금 뭔가 자연스럽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좋겠다, 뭔가 언니랑 저랑 같이 뭐 등을 맞대고 찍는다던가 약간 좀 다양한 포즈로 해가지고 좀 새롭게? 새롭게? 좀 여러 가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 또 형식적인 그런 뭔가 이런 포즈나 약간 뭔가 이렇게 예쁜 것보단 좀 뭔가 누워서 뭐 다리를 약간 뻗는다든지 아 그런 거 좋다, 그런 거 좋다 약간 그런 게 더 어울릴 것 같긴 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레퍼런스 좀 보고 이따가 보면서 창고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왜 웃으시죠? 이렇게 귀여워서 분위기가 약간 진짜 산이다 야 그치? 진짜 좋다 진짜 자연이다 맑은 공기를 좀 마시면서 힐링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은 뭔가 좋다, 그쵸? 아니 너무 예쁘잖아 오케이 오케이 엄청 언니 같아 어!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진짜? 괜찮은데? 괜찮다 삐삐 아 이제 일해야지 까불지 말고 아 이제 일해야지 삐삐 빠르게 빠르게 의사를 갈아입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다 된 거? 어 네 목걸이를 바꿔야겠어 어 목걸이? 어 목걸이 더 많이 남는데 좀 봐줘 재밌는 하루가 시작됐네요 저 수비 놀려먹는 재미로 살짝 어 목걸이 바보 저 바보 오늘은 저희 광고에 보낸 사진을 촬영하러 왔는데요 무슨 광고예요? 속옷 광고라고 들었어요 근데 섹시 속옷 아니고 약간 편안한 느낌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광고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신 거구나 네, 너무 날씨도 좋고 어 어머 30살이나 어 그 뭐야 파우치? 왜 이렇게 조긋네? 아 악세사리? 네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별로 조긋한 거 없나 되게 불편해 보인다 너 이렇게 의사를 갈아입고 이제 촬영을 하러 갑니다 갑니다 어 의상 몇 개 챙겨오셨어요? 의상 일단 한복다리 챙겨오긴 했는데 네 되게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오신 거 같은데 약간 꽃무늬랑 막 장난 아니에요 네 집에 있는 옷은 일단 다 가져왔는데 이렇게 입게 되었네요 네 괜찮아요 근데 포즈 한 번 취해주세요 포즈 아 포즈? 오 잘한다 역시 엑스모델 출신이잖아요 엑스모델 출신 네 촬영장으로 이동할게요 네 돌길이라서 가지가 뛰어지네요 삐삐 아 장소 멋있다 수빈아 너 저기 둘 하하하하 가.. 가고 있어요 수빈아 너 저기 둘 갈 수 있겠어? 저요? 저요?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저기가 되게 예쁜 형제 근데 너 이거 열심히 하고 싶다며 어 해야죠 그러면 이거 하나쯤 적거나 망가도는 하나 없잖아 망가도는 하나 없잖아 그치? 오늘 컨셉이 아 맞다 여기가 이렇게 되거든 아우 어 이거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어 얘 아까 우리 이런 것도 봤는데 맞아요 오케이 합격 오케이 합격 너 왜 저절로 각오 다 돼있지? 당연하죠 뭐 이런 거 일이잖아 그치? 그런 거 우리 신경 안 쓰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저기 한번 가볼까? 잠시만 저희 저기 저쪽에서도 하고 저기 저기 이렇게 써 볼게요 어 네네 좋아요 가봐 언니 먼저 가봐 아니 가봐 에이 언니 먼저 가야지 가위바위보 나는 지금 치워도 괜찮을래 나는 이걸 웬반로야? 아하… 그럼 몸통이 그거 찍고 그 다음에 3년씩 찍고 같이 찍고 할까요? 네 네 그렇게 하죠 아 그럼 스민쌤 거기에 괜히 들어가셨는데 췄가 나와있으면 낫을 때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프로 같아 진짜 오 둘 셋 다음! 좋아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딱 원하는 그림이야 하나 둘 셋! 수월하게 끝났네 엄청 세 한 번에 학습 받는 거 봤지? 거기 괜찮겠어요? 힐 신어가지고 괜찮아요 마음껏 쓰면 저기로 한 거 붙으면 가봐 그러면 보실 수 있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열정적이다 우리 수빈이 맘에 들어 지금 너무 패션쇼 모델 느낌인데 좀 더 너무 얌전해 아까 은총쌤꺼에 비해서 하체 레벨다운만 조금 할게요 하나 둘 셋! 오디오도 따야 되는데 수빈쌤 오디오만 딸 거거든요 음성? 브랜드명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보자 하면서 그럼 오른쪽 다리 이렇게 들면 미안해 이렇게? 코인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갈게요 좀 더 크게 안 들려 라메카레 아니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오른쪽 다리 왼쪽 아모가 터넨대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나 둘 셋 아 오! 야, 너무 미쳤다 둘 셋! 양렬까지 흐흑 오케이 일단 여기서는 끝내고 여기서는 끝내고 아 아... 어... 지금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 좋긴 한데 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좀 더 예쁜 거고 나 너무 예쁘긴 하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예뻐 아까 은총쌤처럼 좀 더 뭔가...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평상시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아... 아니면 언니랑 둘이서 하는 거 해볼래? 아 맞아 둘이서 하는 거 떼야 된다 여기서 안 가요? 지금 그 포즈는 좋은데 수빈쌤 다리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안쪽으로 깊이 여기서 해볼까? 지금 자세 편해요? 편해? 안 편해? 아 여기서 뭔가 하나만 더 틀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수빈쌤 거꾸로 지금 그 포즈 거꾸로 지금 그 포즈 거꾸로 뒷모습으로 허리 조금만 뒤로 더 꺾을 수 있나? 가야 돼? 밑에 수빈쌤이 조심해 와 거기서 머리카락이 살짝 저 계곡물에 살짝 들어가면 간지겠다 수빈쌤 오 야 괜찮다 오케이 머리카락이 조금 물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뭔가 아직 이 브랜드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안 되셔가지고 누가 봐도 불편한 포즈인데 되게 편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댄서를 섭외한 거거든 이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포즈로 약간 뭐가 나 할 거면 뭔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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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쌤 나와요 나 은촌이 그냥 다 몰라 은촌 쌤꺼는 다 나왔어 은촌 쌤꺼는 다 나왔어 수빈쌤꺼만 나오면 돼 나 아까 엄청 좋아 ㅇ praised ψ 못 Bomb socialism 사실 잠시리 했을 때 종이 지지도록 거꾸로 다시 해볼게 나는 니가 기대는게 나은거같아 하나 둘 셋 몰래카메라 죽어 죽어 다시 하나 둘 셋 몰래카메라 죽어 하나 둘 셋 아 거짓말 하나 둘 셋 몰래카메라 하나 둘 셋 몰래카메라 수고하셨습니다 야 수빈아 야 수빈아 야 수빈아 고짓말 진짜 왜냐면 수빈이 진짜 오면서 긴장 많이 했거든요 잘하고 싶다고 와 대박이다 진짜 아예 없는거에요 아예 없는거에요? 수빈아 수빈쌤 라메카레몰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라메카레몰 몰래카메라 자 수고하셨어요 갑시다 이제 아 수고하겠다 상하 감독님 너무해 그리고 아니 어쩐지 은석언이는 다 에이컨 나왔다고 해서 난 다 벨롤해 나 다 벨롤해 나 다 벨롤해 난 막 등산타워 다 벨롤해 망했대 나는 안 나왔대 그래서 에이 망했다 야 나 잘하긴 했어 나 진짜 나 완전 역동적인 너 이쁘게 말하려고 그랬잖아 우리 오면서 무슨 얘기 했지 이쁘게 하는 말 잘했지 근데 너 그렇게 해도 섹시하고 막 누가 못해 나도 아직 누가 못해 뭐가 못해 사진은 찍었어요 저희? 아니 찍혔지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영상으로 다 찍 찍어 찍어 영상 찍고 가요 진짜 아 영상으로 찍었어요 영상으로 캡처해야겠다 자 아 대박이다 진짜 오늘 옷 갈고 캠핑하셨어요? 캠핑하셨어요? 캠핑하러 1박 온 거야 1박 온 거야 1박 온 거야 캠핑 기분 좋게 하고 가자 내가 너 때문에 네 캠핑 짐까지 내가 두 집 살림을 챙겨왔어 진짜로? 그래서 언니가 늦었구나 30분이나 30분이나 어쩌지 그래서 늦었구나 또 그렇게 맥이네 비열로 비열로서 했지 삐삐 수빈이가 어 지가 할 말이 좀 많나 봐요 왜 저한테 저기 안에서 짜증을 불만을 하고 싶은 스토리가 좀 많대요 막 감독님도 야석했고 아니 심지어 소나 감독님 진짜 미운 게 나한테는 계속 언니는 몰래 라메카레볼 안 시켰는데 나한테는 계속 라메카레볼 시키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하면서 라메카레볼 하라고 해 난 약간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인데 라메카레볼 이거 네 짐이니까 네가 알아서 다 지고 기다려갔지 진짜로? 어 네 갈아입은 옷이랑 혹시 뭐라도 챙긴 거니까 네 거 아예 싸웠어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어요 뺀다 제가 얘 한 번 속이려고 우리 동생 한 번 놀아주려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웠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동생 놀아주기 진짜 힘들어요 타쿠? 타쿠? 타쿠가 뭐예요 언니? 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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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프가 뭐야? 그늘맛 카프 아 오케이 오케이 그늘맛 그늘맛 이거였니? 삐삐 타프 타프 쳐본 적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 쳐봐요 이불도 집에서 잘 안겨가지고 이건 어떻게 개야 될지 잘 모르지 지금은 펴는 거예요 아 맞아요 힐링 대 relax 그리고 알겠간에 준비했어요 뺐outs 아 패야 돼요 언니가? 놓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어디까지 묻는 거예요? 수빈아 캠핑은 좋은데 속이 많이 가요 하지만 우리 수빈이가 캠핑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수빈아 언니가 바다가 물려주면 좋죠? 물기만 수빈아 수빈아 감독님은 누워요 빨리 풀어주세요 말만 하고 안 끼워주는 건데 제가 저러면 이라니까요 언니 기다렸죠 언니 이거 막 때리고 있는 거 같아 목이 부과되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봐 봐 이거 정리를 할 수 있어 시키 이거 신발도 있는데 이거 나 이거 어디서 시키는 거 안 하고 있었네 자 갔다 온다 시시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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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하죠 언니? 언니 다 헬리드우크 헬리드우크 헬리트우크 이거 처음으로서 떨려요 뭐해? 너 뭐해? 너 뭐해? 너 뭐해? 너 뭐해? 비 비